청풍연가 한 곡 불러드릴게요. 제가 박달갈제를 통해서 가수가 됐고 열심히 활동한 지가 벌써 9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. 많은 사랑 받고 있고요. 또 전국민의 노래가 되고 있고 우리 제천에 처음에는 제천의 노래였었는데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불러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요즘에 많은 사랑 받고 있는 곡인데 제가 청풍연가 한 곡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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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